안녕하세요 평안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포 8월 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요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월간 견적을 올려드릴 것 같으니까 월간 견적 언제 올려줘요? 그만 좀 물어보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참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만들면서 본 게 있는데 시장 동향이 대처적으로 그래픽카드 가격이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AMD 쪽의 고성능 그래픽카드 혹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카드 군들이 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AMD는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 의아하고요. 엔비디아는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2070 슈퍼부터 2080ti 사이에 있는 라인업이 아시데피 단종수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곧 있으면 3000 시리즈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 3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080이나 3080ti를 필두로 9월 중선부터 10월 1일 사이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루머로는 3080이 700달러 정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그쪽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적으로야 기존 세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단종수순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 제품을 사기에는 좀 애매해진 시기가 왔습니다. 자 요거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표를 저와 함께 직접 보시면서 어떤 제품들이 사면 가성비가 안 좋은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래픽카드 가성비교표 8월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80ti입니다. 이 2080ti는 자 한번 보세요. 현 시점에 팔리는 제품이 없어요. 지금 1몰, 8몰, 3몰, 2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물건이 없습니다. 몇몇 계열한 업체들이 물건이 없는데도 글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이고 시장에는 물건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나요? 가격이 저번 달 기준이랑 봤을 때 15만원 정도 뛰었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제멋대로 가격을 적어놓은 거죠. 어차피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좀 많이 뛰었고 10% 정도. 근데다가 한 달 뒤면 신형이 나오는데 구형을 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감가가 심하게 쳐질 거예요. 그래서 2080ti는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지 마세요. 진짜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면 2000시리즈 좀 더 싸지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30시리즈가 나오니까 떨이 처리하지 않나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이런 회사입니다. 우리가 기존 제품 싸게 팔 바에 기존 제품은 전부 다 단종 처리하고 새로 나온 거를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구형이 된 제품 좀 더 싸게 사겠다. 이거는 중고시장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새 제품 싸게 사겠다는 생각은 어찌 가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80 슈퍼부터 그럼 2070 슈퍼를 한번 보죠. 어차피 2080ti는 전세대 제품이고 이미 단종대지 좀 됐으니까요. 이 사이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2080 슈퍼는 아직 물건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경이 거의 안 됐어요. 문제는 3080이 곧 나올 것이라는 거죠. 한 달 뒤에. 그럼 이 돈 주고 사면 그래도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요? 3080은 이거보다 비싸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왜? 성능 차이가 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도 한 20-30% 차이는 안 날까요? 제 예측입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사봤자 얼마 안 있으면 가격이 훅 떨어질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심지어 90만 원 가까이 하니까. 이게 저렴한 제품이 8-90만 원 사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좀 비싼 건 100만 원 넘어요.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강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반은 내려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60만 원짜리니까 30만 원 밖에 안 떨어져요. 근데 얘는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제품이니까 절반 떨어진다 하더라도 50만 원에 떨어진다고요. 그렇다 보니 2070 슈퍼보다 성능적으로도 15%도 채 안 높은데 이거를 이 돈 주고 산다는 건 좀 애매한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80 슈퍼도 넘어가겠습니다. 2080 노말은 2080 슈퍼보다 떨어지는데 더 비싸니까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요. 이 두 개 제끼고요. 결국은 이 라인업에서 살 수 있는 거는 하이엔드 구간에서 2070 슈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2070 슈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거 뭐 조금만 있으면 강가가 심해질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경우가 다른 게 처음에 출시되는 건 아마 80TI나 80만 먼저 출시가 될 겁니다. 70이나 60은 좀 더 늦게 출시가 되거든요. 2000 시리즈 봤을 때 그래요. 실제로 나도는 소문에 의해서도 동시 출시는 아니에요. 70하고 60은. 그러다 보니 이 놈들은 제품 나오는데도 시기가 좀 걸리고 존버를 3개월, 4개월 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당장 컴퓨터를 사야 되고 좀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그냥 2070 슈퍼 정도까지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예산을 3,400 잡고 고성능 PC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 2070 슈퍼 사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3080이나 3080TI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 2070 슈퍼를 중고 처리하시면 감가가 그래도 한 20만원, 25만원 정도밖에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다음 세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하이엔드 구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데온 7부터 2060 사이에 있는 퍼포먼스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일단 라데온 7은 아시다시피 단종이니까 넘어갔고요. 5700XT가 가격이 만원 정도 올랐어요. 꽤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아니, 만원이 커요 하실 수가 있는데 40만원에 만원이면 그래도 좀 큰 편이에요. 특히 AMD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지금 그래픽 카드가 NVIDIA에 비해서 잘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를 가격을 올리는 걸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 5700XT 일단 녹색칠을 해놨는데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왔습니다. 솔직히 2070 슈퍼보다도 이게 더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카드가로 보면 50만원 정도 하니까 이거 사기가 참 애매해. 나는 안 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070 노멀 한번 볼게요. 2070 노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는데 5천원 정도라서 사실 크게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사실 이 정도 가격 차이면 행운가 기준으로 봤을 때 5,700 살 바에 2070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적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성차에도 4%밖에 안 나서 100분율로 따지면 2, 3%거든요. 근데 카드가로 보면 또 2070이 너무 비싸기도 해. 2070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060 슈퍼 볼게요. 2060 슈퍼는 2천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천원만 올랐으니까 그냥 기존 가격하고 똑같아 보시면 될 거예요. 이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져 버린 거죠. 물론 성능적으로 보면 5,700 XT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떨어집니다. 100분율로 따지면 10% 가까이 성능이 처지거든요. 그런데 가격제로 봤을 때 이전에는 얘가 이거 5,700 XT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6월달 기준에는 46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쿠 성비도 있었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진 거죠. 카드가에서도 가격 차이가 만원은 벌어져 있고 현금가에서는 3만원 가까이 벌어져 있으니까 뭐 불안한 마음을 안고 5,700 XT를 쓰는 것보다는 그냥 2060 슈퍼 쓰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내가 컴퓨터 매우 잘 알고 AMD 펜버에다 하시는 분 5,700 XT 사는 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2060 슈퍼를 조금 더 추천을 할게요. 5,700 노말을 볼게요. 5,700 노말이 좀 많이 이상해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2만원 정도 올랐어요. 2만원 정도 올랐고 2만원 정도 올랐으면 현금가로 5,700 XT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얘네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벌어져요. 이거는 100% 따져도 10%가 그냥 가뿐히 넘어가는 진짜 한 단계의 성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700은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이제는 쳐다보지 마세요. 살 수 있는 좋은 가성비 그립 카드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2060 슈퍼한테도 가성비로 그냥 밀리니까 카드가를 보든 현금가를 보든 다 밀립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5,700 넘어가시고요. 베가 같은 경우는 단종됐으니까 넘어가고 5,600 XT를 한번 볼게요. 이 5,600 XT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거 사시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5,600 XT는 보시 대피 메모리가 14,000인 놈이라 좀 내리다 보면 12,000짜리도 보일 거예요. 12,000인 놈이 있고 또 부스트 클럭도 얘는 뭐 1,700인 애들이 있고 1,600 좀 많이 떨어지게 1,200인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차이가 좀 심하게 벌어져요. 코어 클럭 400 차이면 진짜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다시 메모리 클럭 2,000 차이도 진짜 큰 차이에요. 그다보니 여러분이 파이널 에디션 그러니까 바이오스를 손 봐서 메모리 클럭이나 GPU 클럭을 최대한 높여서 성능을 좋게 파는 걸 살지 잘 모르고 좀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섞여서 파일리는 제품도 있거든요. 재고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5,600 XT를 내가 추천하기에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애매해요. 다만 그래도 난 좀 가성비 생각하고 이거 위험보단 감수하고 살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하시는 분들은 잘 조사하셔서 최대 성능이 나오는 제품을 구매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 5,000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불칸 API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 최대 로드율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혹은 일부 게임에서 프레임이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잘 들어가는 게임도 충분히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녹색 칠하기 참 애매해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블랙스크린 이슈는 많이 해결이 됐으니까 비추천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추천하기도 애매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080은 단종이니까 넘어가고 2060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좀 의아한 게 2060 슈퍼보다 2060이 가성비가 더 좋아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2060 슈퍼가 후속 제품이니까 무조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인데 가성비만 보자면 2060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특히 FHD로 게임을 즐길 때 144 모니터가 아닐 때는 이걸로 어지간히 게임 다 상업으로 재밌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빡빡하시다면 사실 저는 이 5600 XT를 사는 것보다 성능 차이가 100%로 따졌을 때 2%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060을 사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 만원 이만은 물론 더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긴 하지만 얘는 로드율이 덜 나오는 게임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거든요. 최적화 문제로 덜 나오는 게임이 아닌 이상은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2060로만 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1, 2만원 아끼고 고통을 받기보다는요. 그래서 여기에 추천하기는 5700 XT 2060 슈퍼 2060 사이쯤에서 고르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네요. 퍼포먼스 라인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제품들 한번 볼게요. 메인스트림은 1070 치하이부터 대충 1060 사이 정도를 제가 메인스트림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옵션 좀 타협하고 프레시대 해상도에서는 게임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이죠. 여기에 5600이 또 있어요. 왜 또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 속도가 떨어지거나 GPU 속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9버전 바이오스를 씌운 제품들. 그 제품들은 이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커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15% 차이 나요. 백북률로 봐도 차이가 크죠.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살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5600을 별로 추천을 안 한 겁니다. 물론 컴퓨터 잘 아시는 분들은 지뢰를 피해서 사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잘 아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5600 추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단종단종 가성비 별로 천원 떨어지는 5600 1660Ti 같은 경우도 가성비랑은 거리가 멀어요. 여기서 등수가 7등이죠. 현금 가성비가 샷다나 가성비도 7등, 8등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키시고요. 1660Ti도 사기 애매합니다. 바로 2069은 넘어가면 넘어갔지 이건 좀 아니에요. 그리고 1070은 단종이니까 넘어가고 1669 슈퍼 한번 볼게요. 1669 슈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성비에서는 5등 정도입니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2등, 3등이 뭔지를 한번 보시고 1등이 뭔지를 보시면 아 그래도 1669 슈퍼는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위에 한번 볼까요? 가성비 1등은 RX 575입니다. 근데 얘가 성능적으로는 1669 슈퍼는 차이가 꽤 커요. 100분율로 따있을 때 26% 정도 차이가 납니다. 꽤 크죠? 그 다음 얘랑 얘랑은 두 단계 이상의 라인업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경쟁선상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얘가 가성비가 1등이고 얘가 5등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영역이 조금 달라진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은 뭔데요? 1650 슈퍼입니다. 얘가 2등이에요. 얘가 2등인데 얘하고 이제 RX 575도 꽤 성능 차이가 큽니다. 그냥 한 단계 라인업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100분율로 따있을 때 한 15%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RX 570을 15만원 정도밖에 그래픽에 투자할 수가 없다. 16만원 그럴 때 요구를 가는 거고 사실상 돈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20만원 채 안하는 가격에 160 슈퍼 가는 게 그나마 FHD에서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선택이 될 거고요. 옵션 탑을 좀 상호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1660 슈퍼나 1660까지는 가야 돼요. 요새 게임들이 워낙 고사양이다 보니까 1650 슈퍼로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넘어오면 성능적으로 10% 차이가 나니까 1660 슈퍼는 확실히 구간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 보니 가손비가 대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1660 슈퍼나 1660이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가손비 비용을 봤을 때도 이 1등만 압도적으로 높지 2100원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2등 3등 4등 5등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2300원 2400원 2600원 2700원으로 가손비 비용이 100원 정도씩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손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요. 서로 인접해 있어요. 원래 성능이 올라가는 만큼 가손비가 떨어지니까 그걸 감안하고 생각하면 얘네 가손비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메인 스트림 쪽에서 보면 지금 녹색 칠했는 수준으로 딱딱딱 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왜 RX 570 말고 RX 580이나 590은 빼버렸고 그리고 5500XT는 왜 빼버렸는지 그걸 한번 설명하고 녹화할게요. 일단 590은 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미칫이 뛰었어요. 10만원 뛰었습니다. 저번 달 대비 자 580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종이에요. 저번 달도 가손비 안 좋다 그랬는데 왜 1650 슈퍼가 똑같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빼야 되겠죠. 5500XT는 그래도 가손비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실 수가 있는데 막상 비교 대상인 자 1650 슈퍼랑 비교를 해봅시다. 1650 슈퍼가 요 셋 중에 제일 싸요. 카드가를 보든 현금가를 보든 근데 성능적으로는 셋 다 또이 또이 하죠. 진짜 뭐 1% 차이 심지어 5500XT 4기가 버전은 2% 정도 쳐집니다. 근데 가격이 얘가 제일 싸. 근데다가 5000 시리즈의 뭐 드라이버 이슈 같은 거 1650 슈퍼는 전혀 없고요. 불량률도 별로 높지 않습니다. 억증 증상감도 잘 안 생기는 제품이죠. 그다보니 여기서는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1650 슈퍼랑 결국 여기서 올킬 해버리고 RS570 1650 슈퍼 1660 1660 슈퍼 요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딱 봐도 싹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제품 추천드리고 메인스트림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밑에 아직도 여전히 팔고 있는 1650이나 아니면 1050 TI 여러분들 가격은 뭐 변경도 없고 가성비는 지드끼리 비교하면 1등 2등인데 워낙 성능적으로 RX570 하고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 차이 진짜 크죠. 얘가 71%고 얘는 60% 얘는 45% 근데 가격은 가격은 뭐다? 아니 뭐 더 비싸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RX570은 이길 수 있는 제품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심지어 게임을 하기에도 좀 불편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메인스트림 이하 제품인 1650 4GB 버전이나 1050 TI는 찾아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 가성비 비교표 여기서 마무리 짓으면 좀 아쉽겠죠? 총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정리 최고성능의 제품은 2080 TI다. 4K 게임을 어느정도 즐기려면 2080 TI가 최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매하지는 마시라. 3000 시리즈가 9월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품을 산다고 했을 때는 2070 슈퍼 정도만 어느정도 강가를 각오하고 다음 세대에 기다리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된다. 얘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고성능은 그 밑에 퍼포먼스 라인업 5000 시리즈 블랙스크인 증상이 어느정도 해결이 되었는데 가성비가 애매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전부 달 대비. 얘네들 지금 이 시점에 내려가지고 어느정도 가격을 꽉 쥐고 우리도 점유율을 높여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팔 생각이 없는지 가격이 올려버렸네요. 가성비가 올라가지고 애매해졌습니다. 현실점에 살기 좋은거는 2060 슈퍼나 2060 정도 인거 같아요. 그리고 뭐 잘 쳐줘보면 5700XT 이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600XT는 성능이 다른 제품이 다소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 애매해서 넘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치열한 라인업인 메인스트림 한번 봅시다. 메인스트림 여전히 RX570이 전제품 가성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가지고는 게임을 즐길 때 어지간게임 다 옵션을 타협해야 될 정도로 원활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50 슈퍼도 강요 추천한거 아니고 1660이나 1660 슈퍼 정도에서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선비나 소음, 발열, 가격, 인접 등을 전부 다 이유로 삼아서요. 580, 590은 단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격이 올랐고 어차피 추천도 안하는 제품이니까 넘어가요. 5500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가격적으로 160 슈퍼에 비교해서 나은게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5600 또 보이죠? 이게 9버전 바이오스 덮어씌운 제품 당연히 이것도 추천 안하겠죠.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성능이 애매해서 1650이랑 1050Ti는 추천하지 않는다. 어차피 뭐 화면 표시기 정도 쓸거면 1030 쓰면 되거든요. 뭐 GT730 써도 되고 내장급회 써도 되고요. 여튼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추천할 제품들이 아니죠. 자 어때요? 8월 잘 그래픽카드 가상비 비교가 잘 이루어졌나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만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9월 9월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나요? 일단 제가 그래픽카드 3000CG가 나오면 엠바고 때문에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리 테스트를 위해서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제가 축적해서 표에 적용시켜서 9월 멋지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제가 게어 뵙겠습니다. 즉 잼 3 3 잼 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